한 3일 동안 밤새면서 그랬어요. 야 3일 동안 우리 저 얼굴 그려주려고 3일 동안 밤을 샀대요. 와 진짜 대단하다. 진짜 대단하다. 아니 우리 중에 만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저랑 작품을 가지 한 적이 있는데. 저랑 작품을 가지 한 적이 있는데. 진짜로 왜? 아니 그 DMI 편지. 어? 아니 깜짝 깜짝 놀랐는데. 얘 교육 안 하기 진짜 힘든데. 아니. 아니 근데 이수 씨. 야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야. 아니 일부러 저러는 거야 뭐야. 나를 아는 게 창피한 일은 아니잖아. 아니 왜. 나는 친한데. 그러니까. 왜. 기획사의 공문이 돌았나. 무슨 공문. 이광수는 모른 척 할 거지. 무슨 모른 척을 해. 왜 그러지.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드려야 돼요. 그럴 수 있거든요. 아 우리 그 휴지 리프팅 장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. 휴지 리프팅. 이거 이거 휴지 리프팅이요. 이거래요.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.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수 씨. 잘은 못하는데. 아 그거 한 번. 어느 정도 하시나 봐. 제주들이 많으시네. 제주들이 많으시네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형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되는. 혹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저런 시켜요. 부캐 던지시는 시켜요. 뭐야 이게. 나는 리프팅이 되는 줄 알았는데 리프팅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연습은 했는데. 한 번 다시 해봐요. 한 번 다시 해봐요. 노래 다시 틀어 달라고요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두 번은 해야지 그래도. 두 번. 해야지. 뭐야. 잠깐만 근데. 아니 근데. 소리를 왜 지르냐고. 그래도 자기의 장끼로 썼다라는 건. 기본 조색이 해야죠. 알겠습니다. 일단 이수 씨 감사드리겠고요. 아. 아 지효 씨 한 번 해볼래요. 아 제가요. 해보겠다는 거.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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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음악 주세요. 해봐. 해봐. 지효가. 아 지효가 먼저 한다고 그랬어? 어. 놀랬다. 누나가 달라고 이렇게 했어. 아 지효가 한다고 그랬어. 지효가 진짜 많이 달라졌죠. 네. 적극적이네. 나는 깜짝 놀랐어. 지효가 이걸. 달라는 건 깜짝 놀랐어. 줘봐요.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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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음악 줘 줘. 좋아 좋아 좋아. 지효가 진짜 달라졌다. 두 번만 차. 두 번 차입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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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아. 아니 결국 언니과 항상 얘가 멉 kat이가